7월 마지막 주 1위 발표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점수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K차트 순위가 잘못 발표되었는데요. 정정한 순위에 따라 1위팀 세운 찬열에게는 트로피를 다시 전달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뮤직뱅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7월 마지막 주 생방송 뮤직뱅크 1위를 발표해볼까요? 네 블랙핑크와 화사 과연 이번 주 1등은 누가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히스토르몬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근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블랙핑크 프로필은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자치에 갔지 옷끝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니꼬스 light up the sky 밑은 눈을 보며 kiss you bye 실커피 웃어라 골조니까 이젠 너희 하나 수술세 하하 you like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